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이론,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공통적으로 실기이론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면 안전관리, 안전교육 심리 여덟 번째로 와서 산업안전보건법 8챕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구분한다면 이 7챕터에 와서 보호장구에 오면 산업안전기사는 보호장구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음에 보호장구 및 안전표지 이것은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범위로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이 정도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막상 보면 이 정도 안전표지에 대한 부분도 산업안전산업기사도 알아야 되지만 산업안전기사라고 이게 벗어나면 안 되는 범위죠. 그래서 큰 상관없이 크게 조금 보면, 넓게 보면 다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다음에 범내 부분 볼게요. 범내.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범내는 청색 사각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런 내용을 별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이 90몇 퍼센트가 거의 100% 가까이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가 공통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박스가 몇 개 나오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차례를 보더라도 이것만 틀린 거죠. 챕터에 와서 일곱 번째 오는 것만 틀린 거지 나머지는 같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적색 바탕의 하얀 글씨로 키포인트라고 쓴 것은 산업안전기사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에 적색 바탕의 하얀 글씨에 공통자 들어간 게 있어요. 공통자는 산업안전화와 산업기사 공통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청색 바탕의 하얀 글씨. 이것은 산업안전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다음에 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분홍색과 노란색의 조합에 대해서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안전산업기사 핵심 포인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다 보면 이후에 PPT를 보면 교재 중심으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나올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키포인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교재 중심으로 해서 키포인트,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의 키포인트를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뭘 생각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앞이 보인다예요. 미래가 보인답니다. 왜? 지금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인다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내 손에 취득한다는 거죠. 그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론을 중심으로, 공인자격증을 중심으로 기본과 기초와 디림돌이 되어서 내 자신의, 본인의 어떤 자신의 미래가, 장래가 보이는 산업안전 인적 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 한 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도록 응원을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론에 와서 안전관리조직, 다음에 네 번째 안전점검 및 진단 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관리, 안전관리조직이 와서 안전조직의 목적. 자, 뭐 여태까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안전조직의 목적은 핵심이 뭐예요? 조직에서 이유가 어쨌든 사람이 안전해야죠. 그래야 멋진 일을 해낼 거 아니에요. 생산성을 향상시킬 거 아니에요. 다음에 설비가, 기계가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죠. 그 성능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 안전, 기계 안전. 다음에 사람 안전하고 기계 안전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당연히 향상이 되죠. 그것을 표현으로 생산합리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조직은 위험을 제거하고 생산관리하고 선실방지, 근로자 안전, 설비 안전을 통해서 생산 향상을 시키는, 생산을 합리화하는 이것이 안전조직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그렇게 빈도 높지 않는데 혹시라도 모르죠. 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나올 수는 없지 않겠지만 그렇게 빈도 높지 않다. 자, 두 번째로 안전조직의 종류 및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라인형 조직. 자, 두 번째는 스태프 조직. 세 번째는 라인 스태프 조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직이 있다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라인형 조직하면 우선 라인형 조직이 됐든 스태프 조직이 됐든 우선 규모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구분하는 게 제일 수월하게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규모는 라인형 조직은 100명 이하죠. 자, 그러면 소규모에 적합한 조직이다라는 걸 끄집어내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실시해되기까지 모든 안전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해서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고 하면 쓸 정도로 기억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장단점이죠. 장단점을 기억하는 방법은 구성도예요. 자, 구성도를 보면 이 장단점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된 것은 안전지시죠. 다음에 이제 청색으로 된 것은 이제 생산지시죠. 자, 그렇게 하면 사업주가 생산지시도 안전지시도 사업주가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장점으로서는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 개통이 철저한 거죠. 다음에 안전대책이 실시가 신속하죠. 다음에 상하관계본으로 간단 명령하죠. 왜 간단 명령이에요? 조직이 적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간단 명령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단점은 뭐예요? 스태프 조직이 없어요. 안전 조직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이나 기술 축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어려운 거죠. 다음에 안전에 대한 정보 수집, 신기술 개발 수월해요? 수월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안전지시도, 생산지시도 받다 보니까 라인에서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다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인형 조직에 100명이라는 부분은 필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라인형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가 나오고 장단점을 쓰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장단점 쓰라는 것은 이 구성도를 잘 보면 이 장단점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스태프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해하는 데는 규모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스태프 조직은 중규모 수준이죠.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라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이다에 적합한 조직으로서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참모, 스태프를 두고라는 얘기예요. 스태프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 업무를 둔 거예요, 별도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 조정, 조사, 검토, 보고 등의 업무와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조직이다. 자, 스태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조직이 별도로 있는데, 안전 조직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거 못하면 안전 조직의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장점, 단점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자, 구성도를 보면 지금 생산 지시는 사업주가 내려요. 다음에 안전 지시는 안전 스태프에서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사업주가 엔터도 내리고 관리감독주가 엔터도 내리고 작업자에도 내려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구성도만 볼 때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원만할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장단점을 끄집어내야죠. 자, 장점 보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이 맞는 전문적인 기술 연구 가능하죠. 그렇죠? 별도로 조직을 뒀기 때문에. 다음에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음에 안전정보 수집 빠르죠. 얼마든지. 자, 이제 뭐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안전 스태프 조직에서 안전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경영자에게 조언, 자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단점. 안전 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까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자, 이 안전 스태프에서 오너에게도, 다음에 관리 감독자에게도, 작업자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원활하겠어요?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생산 부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에 소모가 된다. 자, 생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지시를 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죄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그 책임과 권한에서 난 모른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나는 안전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고. 여기는 우리는 안전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단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 노력, 소모가 되고 생산 부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연스럽게 장단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뭘? 구성도를 보면. 구성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세 번째, 라인 스태프. 이것은 규모로 보면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규모다 이거죠. 천명 이상. 대규모 천명 이상. 그러면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라고 끄집어내고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조직이다라는 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생산 라인 각 계층에서도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스태프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면 라인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변성된 조직이다. 이게 스태프 조직하고 라인 조직을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만든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전혀 문제없이 맞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장점, 단점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우선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구성도. 안전 스태프 조직이 사업주에게 내려요. 그러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내리는 거죠. 생산 제시는 바로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봅니다. 장점. 안전에 대한 기술 및 경험, 축적, 용이하다. 용이하다 말다죠. 얼마든지 이 정도 규모의 이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인적 자원, 안전에 관한 능력이 있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및 경험, 축적이 용이하고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인 안전개선책 강구,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음에 안전지시나 안전대책이 신속 정확하게 하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내리니까 사업주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정확합니다. 장점이.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명령 개통과 조언이 권고적 참여가 혼돈되기 쉽다는 거예요. 명령 개통과 조언과 권고적 참여가 혼돈되기 쉬운 거. 어떻게죠? 지금 안전스태프에서 원어에게, 사업주에게 안전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이 사업주로 하여금 이쪽 밑으로 내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조언, 권고적 참여 또는 혼돈되기가 쉬운 게 바로 이 조직이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다 한 가지 더 있죠. 스태프의 월건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자, 월건이에요. 월건. 자, 이 안전스태프 조직이 사업주의 CEO의 월건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이 안전스태프에 있는 조직 자체가 그 사업주 CEO보다 더 완벽한 책임감.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완벽한 책임감을 갖다 보니까 어느 라인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의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 월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월건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너무나도 이제 참 뭐 이런 말 하면 기억하기 쉽게 해서 이 말 하는 거죠. 이제 완벽해 안전의 완벽한 개념을 갖는 조직을 갖는다면 월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CEO는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스태프 조직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하니까 월건 조직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라인 스태프형은 라인과 스태프형의 이점을 절충 조정한 유형으로 라인과 스태프의 협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라인에게는 생산과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동시에 지음으로써 안전보건 업무의 생산 라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이다. 이상적인 조직인데 이게 지금 단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끄집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산업기사의 키포인트 내용 보면 안전관리 조직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쓰시오 하면 라인 조직, 스태프 조직, 라인 스태프 조직의 이 주황색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쓰고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키포인트 내용이요. 라인 조직과 라인 스태프, 호남평 조직 두 가지를 쓰시오. 뭐예요? 장단점 두 가지를 쓰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장단점. 그래서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장단점을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 번째 와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조직상으로 보면 누구라고 그랬죠? 임원급이라고 그랬죠. 대표, 최고 경영자, 사업주 바로 밑에 정도의 어떤 임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몇 가지? 아홉 가지가 나오죠. 아홉 가지 중에 몇 가지 쓰라고 나오느냐? 네 가지 정도 내외가 나올 것이다. 많으면 다섯 가지, 적으면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야죠.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및 편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분이 정하는 사항, 아홉 가지 중에 수월한 것으로 네 가지를 선택해서 기억하고 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아홉 가지 중에 몇 가지 쓰라고 나오는 것이고 이후에 나오지만 안전관리자 업무 아홉 가지예요. 이거 몇 가지 쓰라고 나오죠?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교체, 인명명령 네 가지 나오는데 몇 가지 쓰라고 나오죠? 다음에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업무 여섯 가지인데 몇 가지 쓰라고 나온단 말이죠?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 세 가지 중에 쓰라고 나오는 거죠. 쓰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때에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지 안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 대신 이게 나오느냐 이게 나오느냐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폭넓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단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안 하면 알면서도 못 쓰는 거죠. 왜? 정리를 안 되니까. 알맹이는 글을 요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실기필탑형이나 작업형이나 주관식 개념의 어떤 시험의 특성상 이겨내려면 힘들어도 기억하고 가야지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와가지고 지금 보면 이 부분 내용 한번 나름대로 보시고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교체, 임명, 명령 100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죠, 지금.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두 가지 쓰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율이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에 화학적 인자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정도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 번 핵심 포인트 볼까요?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죠. 이건 뭐죠? 적색파탕의 하얀 걸치 핵심 포인트, 산업안전기사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죠.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 개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온 거죠. 지금 이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가지 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겨내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면. 자,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업무 지금 보면 아까 9가지라고 그랬죠. 9가지인데 지금 10가지 나온 것은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상황으로 고용노동장관이 정하는 상황은 예외로 보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선 이 9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관리자의 업무 몇 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안전관리자 자격증 따게 되면 어느 조직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10가지죠. 그때는 안전관리자로서의 10가지의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상황도 다 파악해야 돼요.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것은 말고 여기서 수월한 것으로 5가지 선택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무에 들어가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조직 내에 그 업종에 맞는 모든 법규 사항을 다 파악해서 본인이 알고 우리 회사 어느 프로세스에 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없는 것을 다 알고 취업을 하고 기한을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개선책을 끄집어내고 반복적으로 PDCA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신뢰를 받는 아주 인적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당연하게 기억하고 가야겠죠. 얼마 멀지 않아 내가 안전관리자가 될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한 두 개만 볼까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열로 안전인증 대상기구 구입 시에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이런 개념으로 4, 5가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야지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얘기해요. 앞부분 생략을 하고요. 관리감독자 몇 가지죠? 7가지라고 그랬죠. 관리감독자 수행할 업무 내용 6가지라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7번째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야죠. 관리감독자는 우리 조직에서 어떤 사람? 생산부서장급의 수준, 조직에 따라서는 조직이 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생산부서장급의 수준이다라는 사람이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업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의 유무 확인. 뭐 한 가지만 볼까요?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중에 마찬가지로 4가지, 5가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줘. 키포인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하니까 4가지, 5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지, 4가지가 볼 때 나오느냐가 아니냐가 문제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공부하면 좀 넓게 공부했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범위를 좁게, 좁게라는 표현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물론. 그렇지만 아무튼 잘 틈새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좀 넓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필기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직접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부분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를 하고 틈새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 넓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음, 도읍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먼저 논 겁니다. 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때문에 먼저 논 거예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수급인이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이 얘기죠. 상식 근로자 100명 이상의 선박 및 부터 건조 사업, 1차 금속 조조 및 투자 광업의 경우에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의 송사 금액이 해당 공사 금액의 총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다는 거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5가지라고 했죠. 5가지 중에 4가지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토급사업의 안전보건총 조치, 다음에 수급인의 사업안전보건관리의 집행감독 및 그 사양에 관한 수급 간에 협의 조정한다든가 5가지. 몇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요? 4가지는 최소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와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있다는 산업안전보건위의 구성 대상이에요. 구성 대상. 보면 21개의 사업이 나와요. 종류별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조금 빈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0번째 건설업에 대해서 나와요. 건설업.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됩니다. 하는 게 지금 여기 키포인트로. 이렇게 키포인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교재상에서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라고 표시 안 된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율에 따른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 150억 원 이상.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딱 문제가 나오면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라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법례를. 이렇게 이 법례를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까지 8챕터까지 다 이런 개념으로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교재하고 확고하죠. 그러다 보면 이런 키포인트들만 기억을 하고 가면 전혀 문제 없이 원만한 점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은 거죠.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와서 구성이 와 있어요. 구성 대상. 그래서 보면 근로자 위원이 있고 사용자 위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가 진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건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거 두 가지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에 사용자 위원. 이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다섯 번째 나오는 거. 해당 사업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기사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회 자격을 각각 한 가지만 쓰시오 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업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제외한다는 얘기가 지금 핵심 부분은 이걸 끄집어내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사업장의 근로자. 다음에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그래서 지금 이 얘기죠. 이게 지금 이 얘기고, 여기 나오는 얘기고,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 안 하면 못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하고 갑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클로자에게 알리는 방법. 뭐 그런 대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은 좀 중요해요. 도급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경보를 통일해야 할 사항. 경보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도급을 행하는 사항.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작업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시험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합니다. 작업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경보를 어떻게 통일해야지 혼선이 안 오고 일괄적으로 잘 움직여서 제의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제의가 없도록. 제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경보를 통일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 내용 두 가지를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안전보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키포인트예요. 이것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작성할 때. 자, 몇 가지 나오죠? 여섯 가지 나오는데 다섯 가지는 들어가야겠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에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내지 네 가지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이 와서 계획 수립 시 기본 방향, 한번 보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실시상 유의사항, 그런 대로 괜찮고 평가, 이것도 넘어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다음 평가 척도에 와가지고 평가 방식에 의한 분류, 체크 리스트, 카운셀링, 평가 내용, 정성적, 정량적, 그런 대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요 평가 척도에 와서 절대 척도, 상대 척도, 평정 척도, 도수 척도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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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